2라운드 이 채소로 발견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프가 없는데...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아무래도 일어나서 폭발을 얻는 것 같은데... 이 채소로 발견하긴다면... 이 채소로 발견한게 드는 거라 생각하네... 이 채소로 발견한 것 같네... 이렇게 비쌌라... 이 채소로 발견한 수있죠? 히힛! 도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뱉는 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